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혁연의 로블럭스! 자 오늘은 피기를 할 건데요.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깨볼 건데 오늘은 챕터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잉잉! 요즘에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응.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재밌는지. 와 챕터 1은 하우스야. 집인가봐. 약간 그레니의 할머니 느낌도 나고. 약간 그레니의 할머니 돼지 버전인거지. 나 그레니의 할머니 진짜 무서워하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시작한다. 야 경찰인가봐. 이게 뭔 소리지? 원초리야 원초리! 뒤통수를 맞았나봐! 아! 아! 누군가! 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저택에서! 빨리 나가야될 것 같은데? 어! 나갈만한 거를! 어! 밖에 문에! 이상한 게 다 있어! 뭐 열쇠도 필요하고! 저걸 다 풀어야지 나갈 수 있나봐. 빨리 피기가 오기잖아요. 여기서 빨리 나가자! 나 초록색 날씨가 어딨어! 뼈 ram 해외도 packed 어! 피기가 쫓아온다!!!! personality 피기가 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는것 같은데? 뭐지? 피규어 돌아다녀 조심해 조심해 나 무서워 트럭스의 열쇠 필요해? 필요 없지 필요 없지 너무 무서워 안돼 그쪽으로 가 주황색 열쇠 빨간색 열쇠 3층이었어 나 빨간색 열쇠 있으니까 3층으로 갈게 오 피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어 으악 오케이 자 일단 나 주황색 열쇠 찾았거든 주황색 열쇠 어디서 필요할까 잠깐만 나 뭐하나 봤어 주황색 열쇠가 필요한 곳이 있을텐데 오 피규어 점프까지 하면서 쫓아오네 왠좀 남아 쫓아오니 이따 얘들아 내가 따돌리고 있을게 문은 어떻게 여는거야 오른쪽 클릭으로 열어야돼 엉클릭 얘들아 피규가 쫓아오고 있는데 Youth 어 얘들아 잡힐뻔했어 자 이거 주황색 열쇠 어디서 쓸까 나한테 말해줘 주황색 아직 못봤어 보라색 설마 바퀴가 아니야 아니야 민트색이 바퀴야 민트색 어 열었다 어 열었다 열었다 어 여기다가 그 톱니바퀴를 맞춰야 되나봐 톱니바퀴 여기 찾았다 어 피기 나 쫓아온다 지금이야 모두들 톱니바퀴 하나 넣고 톱니바퀴 민트색이랑 초록색 찾아야 돼 여기 있어 1층 거실 옆에 방에 있어 어 알았어 리아야 어 갈게 갈게 우리 피기가 저기 지금 거실에 있으니까 조심해 들려주세요 인여매님 어딨어 어딨어요 어딨어요 있어요 거실에 냉장고 있는 주방 거기에 있어 거기에 초록색이 있어 초록색이 주방이 있다 어떡해 나 피기가 나 나 쫓아온다 어휴 초록색깔 여기 있어 나 초록색깔 여기 있어 나 초록색깔 여기 있어 오 피기 오고 있어 이거 이거? 아니 나사가 필요한 건데 이게 열연 어디다 쓰는 건데 초록색깔 필요한 거 아니었어? 나사 나사 초록색깔 나사 나사가 필요해 나사 지하에 있나보다 지하로 가보자 지하도 있습니까? 응 혹시 거기 팬 혹시 망치 있는 망치 본 사람 망치? 망치 못 봤어요 어? 지하에 어? 지하에 주황색깔 열쇠 필요하다 어? 주황색깔? 얘들아 번호판 찾았는데 번호판 어디다 쓸까 큰일났네? 누가 지하에 와서 이거 피기 줘 유인해 줘 빨리 빨리 아니 아니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나 피기 2층에 있어 어 그래? 나 번호판 열쇠 찾았어 이거 이건가? 진정해 여매나 응 진정해 넌 할 수 있으니까 응 오케이 아까 열쇠를 내가 어디다 놨더라 밖에 놨나? 어 아이고 어 내가 오고 어 여기다 샀다 샀다 지하열쇠 이거 이거 지하에 쓸 데가 있더라구요 이걸 가지고 빨리 지하로 몰래 내려가 봅시다 오오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연속을 유인하고 있다고 지하에 열쇠를 열었어 음 지하에 내려갔더니 초록색 오 초록색 토니바퀴 발견 굿 장돌이도 발견 장돌이도 오오 장돌이로 부실 수 있는 거 다 부실게 깜찍이 오면 안돼 난 지금 팬츠 들고 팬츠 쓸 수 있는데 다 열어보는 중이야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썼어 팬츠 오케이 열쇠랑 이제 번호판이랑 나사부터 찾아야지 이게 열쇠 문이 열리나봐 자 아 일단 내가 나사를 하나 갖고 올게 나사가 나사를 가지고 오고 총알도 있네 여기에 응 피기는 어디 있을까 무서운데 오케이 오 작동하고 있어 오 자 이제 문이 열릴건가봐 이거 작동시키면 빨리 가자 얘들아 문이 열리는게 아니라 여기 뭐가 우물에 올라왔는데 우물에 뭐가 올라왔다고? 응 일로와봐 알았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고 어 우물에 열쇠 어 이거 그거다 그거 그것도 들고와봐 어 이 열쇠가 이거 마지막에 나갈 수 있는 그 열쇠인데 자 나 이거 못들 어? 이거 왜 이러지 어 어 됐다 됐다 자 나갈 수 있는게 아닌가? 뭐가 필요한거지? 나한테 이거 숫자가 안보여 어 이거 벤지가 필요해 벤지 벤지 벤지가 있어야돼 벤지 아까 썼어 거기다 두고 왔단 말이야 기다려봐 벤지를 빨리 갖고 와야돼 지금 피기가 몇층에 있지? 2층에 있어 2층에 지하에 가보자 지하에 지하에 뭐가 있었던거 같은데 지하에 지하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요 여기도 가볼게요 어? 왜 나 펜치 가져왔는데 혹시 보라색 열쇠 본사람? 나 내가 보라색이야 어 그러면은 그 지하로 와야되는데 피기가 쫓아와? 어 지하로 끌고갈게 펜치는 번호판에다가 해야돼 피기 가져왔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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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내가 가려야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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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야 어떻게 해 어 가서 열어 가서 그 벤지는 번호판은 열어야돼 번호판 이쪽으로 와 아냐아냐 거기 길이 있어? 있어 있어 내가 열었어 아 열었는데 나 이쪽으로 내려갔어 요기 요기야 번호판 요거야 요거 요거 입구에 있는거 어? 보라색 색깔 열쇠에서 사용했어? 지금 기어가는 거 얘들아 살려줘 지금 이 나고 있어 봐 좀만 뭐 있어 거기 안에 뭐 있어? 총? 총알 총알 그래 총알도 먹고 가자 피기를 한번 쏴보자 총알 여기 있거든? 따라와 이거 이거 먹어 피기 점프해 피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피기 3층 안 뜨는데 안 뜨는데 20주 동안 피기가 가만히 있나봐 번호판 여깄다 내가 죽였어 잠깐만 얘들아 우물에 총알이 있어 피기가 지금 누워있네 이거 이거 넣는 거 맞는데? 어 됐다 누렸다 얘들아 얘들아 도망가 어 됐나 어 됐다 오 됐다 ِothe outcome 이야 와 못깰 뻔했다 야 진짜 번호판을 딱 대면은 문이 열리는 거였네 뭐야 그냥 번호판이었잖아 아 진짜 나 못 깨닐 뻔했네 못 깨닐 뻔했네 아니 대충은 우리 처음에도 잘 못했던거지 대충 알겠어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피기 챕터 1을 클리어 해봤는데요 아 피기 때문에 오늘 진단 좀 뺐네요 다음에 챕터 2는 조금 더 더 잘해서 금방 깨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 안녕